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한 번 더 잘라줍니다. 이렇게 잘 만들어내세요. 마이크는 좀 넣지 않아서 네, 잘 만들어요. 이거 잘 만들어내셨어요. 아.. 너무 맛있어. 그냥 아직 당황해 오늘의 고정에 들어줘요. 한 번 더 해 줄게요. 구비가 남은 것 같다. 고정에 있는 것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which is why I gained a lot of weight Maybe I should watch Frozen 2 I'm gonna try watching Frozen 2 because I haven't watched it and I watched the first one I kinda liked it well I can tell you now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치즈는 물에 치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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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아..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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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... 다같이? 냐고, 가봐 행복하지 저기, 조은네론... 선생님의 와이프 되신 분 무슨 시인이었는데? 아니었나? 야, 야, 야... 야, 야... 주성원... 근데, 야... 주성원 씨, 와이프..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